부산에서는 오후 기준으로 322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28일 만에 다시 하루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표본 검사에서 20명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고,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감염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영락공원 등 봉안 묘지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